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일 수도 있는데 하나씩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컴공의 자연스러운 습관 첫 번째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다 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뭐 그러지 않았는데 이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생긴 습관 중 하나인데 잘 믿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든 어떠한 사실이든 내가 직접 보고 이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계속 의심을 해본다 이거예요 이 컴퓨터공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해요 그리고 코딩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봅니다 컴파일에 실패를 하죠 그러면 어? 이거 왜 안되지? 이 코드 한 줄 한 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됩니다 그 에러를 그 한 줄을 오늘 내가 찾아내겠다 찾아내고 말겠다 이거죠 반대로 코딩을 하는데 컴파일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여기서 컴공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어? 이거 뭐야? 이거 될 리가 없는데? 된다고? 뭐지? 오히려 컴파일 실패했을 때보다 더 큰 의심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컴공들은 되는 것도 믿질 않아요 그 기능이 실제로 돌아가는 거를 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까지는 쉽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학교에서 의심만 하던 친구들이 사회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갑니다 어떤 게? 1 플러스 1 행사 중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이벤트입니까? 하나 사면은 하나를 더 주는데 이때 컴공은 어때요? 의심을 합니다 이게 뭐지? 왜 1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지? 빨리 팔아야 될 이유라도 있나? 뭐 유통기한이 짧나? 길고 이 회사가 갑자기 총 매출을 늘려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나에게 그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를 하는 건가? 내가 이걸 구매를 하면은 금전적으로 돌아오는 이득을 수치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또 이성 친구와 썸을 타고 있어요 같이 식사를 했는데 돈이 조금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썸 타고 있던 친구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더치페이를 하자는 거죠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컴공 친구들 여기서 무슨 생각합니까? 뭐지? 이 여성 더치페이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건가? 아니면은 그 유럽권 대부분 더치페이를 한다는데 뭐 자기가 뭐 자유로운 유로피안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어필을 하는 건가? 의심을 해요 영화를 보러 갑니다 여성분이 현재 예매율 1위를 하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 영화를 보자고 하는 거죠 컴공들 그냥 안 넘어가죠 뭐지? 이 1950년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영화를 나에게 보자고 하면서 뭐 애국심을 고취시키자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1위를 하고 있는 영화는 무조건 보는 건가? 아 이 사람 아마도 음악도 멜론 탑 100을 들을 것 같다 끝없는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 컴퓨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응?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또 컴공들에게 생기는 습관 두 번째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의 상황, 평균의 상황, 최악의 상황 이렇게 3개가 있다면은 대부분의 집중을 이 최악의 상황에 한다는 거죠 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항상 최악의 상황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 비고노테이션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 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를 나타내게 되죠 최고의 상황에서의 동작 속도, 평균 상황에서의 동작 속도,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의 동작 속도 이렇게 3개로 이 알고리즘의 속도를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동작하는 속도가 이 알고리즘의 속도라고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컴공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인생을 살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밥을 먹는데 탄산을 조금 먹고 싶어요 이 탄산을 시킬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이 탄산을 먹었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탄산을 먹으면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병에 걸려서 몸져 누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신기하게도 이 베스트 케이스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걸 마셨을 때 그 돌아오는 그 청량감 아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 희망을 하면서 그냥 보통은 시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영화관에 갑니다 어떤 영화를 볼까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각 영화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한 뒤에 영화를 선택을 하죠 야 이 멜로 영화를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은 여자친구가 우리는 왜 뭐 저 연인처럼 아름답지 못하냐며 싸운 뒤에 뭐 헤어질 수도 있고 야 이 역사 영화를 봤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여자친구가 뭐 지루하다면서 뭐 또 싸울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뭐 헤어질 수도 있고 야 이 공포 영화를 봤을 때 최악의 경우엔 뭐 내가 보다가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일단 제외 이 각 영화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가장 덜 최악인 경우를 선택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이 약속 시간에 갈 때 이 거기까지 가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이 최단 경로 구하는 알고리즘이죠 어떻게 가야 가장 빠르냐 이거죠 그 다음에 각 이동수단의 최악의 동작 속도를 계산을 해서 약속 시간에 나가기 때문에 보통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 권희님 제 친구도 컴공인데 약속 시간 맨날 늦던데요 이 약속을 늦는 친구는 이 진정한 컴공이라 볼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은 그 컴공이랑 관계는 없는 걸로 근데 또 반면에 이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좋을 때도 있어요 친구가 야 나 어제 비 오는 날 걷다가 차가 이 물 웅덩이로 지나가면서 나에게 물을 다 튀었다 내가 너무 속상하다 라고 하면은 이 컴공들은 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 차가 널 안 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이 긍정적이나 사회생활이 힘들죠 또 어느 날 서울역에서 그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 지갑에 돈도 있었고 카드도 있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이 경찰분들이 집까지 데려다 주신 거죠 이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기분이 나쁠 수 있었지만 이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서울역에서 집에 가는 돈을 마련할 때까지 이 서울역에서 이제 취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뭐 자리 싸움도 해야 되고 뭐 신참은 뭐 저기 뭐 추운 곳에서 뭐 자야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서울역은 꽉 찼으니까 뭐 영등포역을 가서 생활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집에 편안히 데려다 준 게 어디예요 영등포역까지는 안 가도 되니까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으니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컴공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실생활에서 보통은 나오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시면서 실제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를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습관과 관련하여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주변의 컴공 분들이 뭐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좀 지나치게 한다거나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여서 선택을 하더라도 아 이 사람들은 하던 게 이런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런 선택에 이르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날리는 카운터 펀치가 하나 있습니다 야 세상이 컴퓨터야?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아 내가 잠시 세상을 알고리즘화 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조금 더 감성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